경찰 출신의 3선 권은희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탈당을 공식 선언합니다. 지난 대선 전 국민의당 소속이었다가 합당을 통해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합류한 권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 다음 행보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가칭 개혁 미래당 등 제3지대에 합류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